저의 첫 솔로 앨범 스페이스 앨범 제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부르는데 아미님들은 없나요? 약간 긴장됩니다. 가까이서 팬들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혼자 봐서 태용이, 태용이 부를까요? 이렇게 할 때도 저 같잖아요. 오라에서 바로 갔고 얘도 오라고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그냥 가볍게 그냥 드라마 보듯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게 봐주십시오. 재밌게. 재미없으면 좀 아쉽게 될 거 같아요. 그냥 뭐 사실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앨범이라는 걸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거잖아요. 어떤 생각과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됐는지를 공개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니까 사실 남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네 이런 건 아주 필요 없고요. 여러분만 그냥 아 얘가 그래도 되게 재밌게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를 제가 오늘 와서 굳이 잘 봤냐고 물어보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만 보면 되죠. 몇 층으로 갑니까? 4층으로 한번 영화를 보신 거죠. 지금 한 명씩 발표시켜야겠다. 저희 지금 안녕하세요. 들어가요? 목소리 들어가나요? 수고하셨습니다. 나가는 문은 두 쪽에 있고요. 안전한 계단. 비상시에는 이런 거 아니야? 여러분 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? 네! 네 들어가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? 아 좀 부담스러운데요. 오케이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? 네! 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. 여러분 지금 그 영화 보고 계셨던 거예요? 네! 네! 재밌으셨어요? 네! 재밌으셨어요? 네! 재밌으셨어요? 네! 재밌으셨어요? 네! 맞아요 오늘 좀 유난 떨러 왔어요. 아 오늘 이게 또 위버스에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은 아닌데 아 사실 그런 거죠 뭐 그냥 이거 명분 삼아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여러분들 볼 기회가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웃기게도 오늘 대본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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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? 네! 뭐가 감동이었어요? 네!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?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? 저도 같이 봤잖아요. 네! 감동적이지는 않는데 고생한 게 편지 얼굴! 제가 해! 얼마나 울었어요? 박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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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아하는 챌린지요? 치킨! 어 치킨다 챌린지! 챌린지를 해달라고요? 네! 그럼 결국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고 싶은 거였는데 계속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다 귀미첼! 귀미첼이요? 다 까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다 까먹었어요? 노래가 뭐였더라? 다 까먹었더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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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그냥 불러주세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모르지만 그냥 아무거나 해볼게요. 하나! 둘! 셋!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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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요? 네! intimate Excellent 한 번 더 하라고요!? 네! 한 번 더!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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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 가 개 어떤 게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어떨지 말이에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아도 너무 어렵다 와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거 주인 누구예요 이거 어 여기 계시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죠 약간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가 무례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불러 보라고 한 건 좀 죄송합니다 어 제가 감히 사진을 찍기 위해 참치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꺼 어 뭐야 그치 우리는 흔한 스토리가 아니지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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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 더 줄게요 네 자 여러분 저 이제 가야 될 시간입니다 아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잘해서 안 일어날 거죠 네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아 재밌다 편지요 네 어디 불러줄까요 다 다 불러달라고요 다 불러달라고요 첫 번째 원래 거 불러볼까 그러면 네 네 어떤 말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할지 설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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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득이만 하네요 어 어 에코 춤도 쳐주세요 춤도 쳐줘요 춤도 쳐줘요 가롭지 않도록 날 잊지 말게 손을 못 떠 네 네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지 해달라고요 네 싫어요 샘비 프리 해달라고요 네 여기서요 네 아하 아하 우리 아미들 언제 철들라나 자 이제 저 갈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이 순간이 매일 새롭고 소중합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더 오래오래 재밌는 거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곡을 열심히 만들어서 언젠가는 콘서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들어가 볼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진짜 내 마음대로 했다 괜찮았습니까? 반응이 좋았습니까? 전 너무 재밌었고 이 옷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데요? 예뻐서 입었는데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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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